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업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. 교과서 본문 읽어내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. 근데 지금 5과 같은 경우에 중반까지 오늘 이제 중반 그러니까 초반부터 시작해서 오늘 한과를 다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그걸 그냥 외워서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그 패턴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깔아주고 있고 그것이 발현돼서 5과 전체를 해석하는데 후반부 영상 보면은 그 부분에서는 아이가 쑥쑥쑥 잘 해놓는 모습을 보입니다. 근데 이제 그게 항상 느끼지만 고무줄처럼 지금 잘했는데 다음 시간에 오면 뭔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수 존재해요. 그리고 그게 다시 이제 되게 만들고 안 되던 걸 또 되게 만들어 놓으면은 다시 안 되는 쪽으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무들처럼 왔다 갔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학습 결손부가 너무 큰 건 맞아요.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뭘 읽어내는 데에도 WHERE 같은 경우에 W-E-A-R WHERE를 봐도 그게 어디라고 WHERE랑 착각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걸 고쳐주고자 받아쓰기를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스킵을 해버리니까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. 숙제를 가끔 가끔 이렇게 들어가서 근데 그런 장면 있잖아요. 이제 받아쓰기 문제에서 뭘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스킵하고 그냥 넘겨버려요. 그 부분 보면 저도 안 보거든요. 숙제를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뭘 막을 방법은 없어요. 그걸 갖다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고 어머니도 그걸 막을 수가 없고요.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딥니다. 그래도 언젠간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이가 학습 결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편성을 해나가고 있고 6과로 넘어갔네요. 다음 시간에 이걸 보겠지만 글쎄요. 난이도가 그렇게 차이나지 않을 거예요. 5과랑 슬슬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차면 그 다음부터는 난이도가 비슷해지거든요. 고수증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이 중1이에요. 그거를 지금 미리미리 밟아 나가면서 끌어올리는 중입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